네, 여보세요. 어. 어, 아빠. 왜? 용돈 들어갔어? 아니요, 확인해 봐야죠. 빨리 해 봐. 어. 어,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얼마 들어갔니? 10만 원. 야, 그거 100만 원 보냈는데 왜 또 10만 원 뿐이 안 들어갔지? 10만 원 보냈네. 네. 그럼 잘못 눌렀구나. 아니, 제대로 들어온 것 같은데 뭘 잘못 눌렀어. 야, 공 다섯 개, 여섯 개 아니야? 다섯 개. 어. 이제 아버지가 할 줄 알아, 이제 이거. 이거 어떻게 하셨대? 어, 그건 좀 어려운데? 이거 무장해져. 아, 아니야. 그거 100만 원 잘 써라. 남은 90만 원은 제가 보태서 쓸게요. 알았어, 보태서 써. 이거랑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. 어, 그래, 알았어. 어떻게 말은 저렇게 돼? 한마디 얘기하더라도 어쩜 이렇게 따뜻하게. 그러면 이건 됐고. 후니가. 이 똥을 눌러서 지문 인식을 한. 10만 원. 그렇지. 됐어. 여보세요? 야. 너 빨리 확인해 봐. 네 핸드폰으로 10만 원, 100만 원 들어갔을 거야. 왜? 너 용돈 쓰라고 빨리 봐 봐. 확인해 봐. 기다려 봐. 어. 10만 원 보내는데? 100만 원이지 거짓말이 말고. 10만 원이라니까. 어? 그럼 잘못 보냈나 보다. 다시 10만 원 보내봐라, 일로. 그럼 100만 원 보내, 그럼 다시 아버지가. 어? 아들들은 이제 다 알아. 아빠의 그 수를 다 알아서. 10만 원 하면 되잖아. 야, 아버지가 처음으로 배워서 보내주는 거다. 처음 너네 둘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딸이 100을 빨리 다시. 여보세요? 이 기지국이 안 좋다, 야. 잘 안 들린다, 야. 여보세요? 잘 안 들린다, 야. 잘 안 들린다, 잘 안 들린다. 전화 끊어, 야. 끊어. 여보세요, 끊어. 아, 전화번호는 이제 다 들어갔다, 이제 이게. 얘네들이 확인을 어떻게 하나, 얘네들도? 야, 10만 원 들어갔냐? 또? 형이 이제 할 줄 알잖아, 이거. 너 계좌번호 좀 찍어봐봐. 야, 10만 원 들어갔냐? 이거 쉽구만 아니고. 그렇지, 스마트 뱅킹? 이거 쉬워. 내가 보니까. 아, 왜 내 계좌를 안 물어봤어요. 내 계좌 알려드릴게. 너 계좌번호 좀 찍어봐봐. 야, 10만 원 들어갔냐?